코나 N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.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운전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스포트모드와 N모드에서는 트랙주행에 꼭 필요한 정보 4가지를 보여줍니다. 속도, RPM, 기어단수, 그리고 변속 타이밍. 이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. 코나 N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레이스 상황에서도 경쟁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그렇다고 앞차를 조준하지는 마세요. 코나 N은 전투기가 아니니까요. 앳